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한주 동안 우리 여러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그죠? 우리 가슴 뛰는 일들이 있었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도 있었고 자 회장님과 함께 또 진행해 볼게요. 자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장님 너무 예뻐요. 아 그렇습니까? 고급지고. 네. 완전히 이 세조류의 하나의 혁신이 맞지 않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설 명절? 설날 명절. 그거에 대한 걸로 나온 거죠? 네. 선물 세트로. 네. 선물 세트로 나온 거죠? 네네네. 와 너무 좋아요. 뭐 뭐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4종의 선물 세트가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 중에 보면 이 샴푸. 아 샴푸. 한방 클리닉 샴푸가 이번에 4종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샴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우리 샴푸를 사용해 보시면 아 벽옥생 샴푸를 꼭 사용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분명히 가질 정도로 향기라든지 두피관리에 정말 너무나 좋은 제품입니다. 그 이래 이 얘기를 해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방 화장품의 효심은 여기잖아요. 네. 여기서 나간 거잖아요. 다. 지금 밖에서 하고 있는 한방 화장품이 배곡생과 좀 차별화가 있는 거죠? 네. 아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기존의 한방 화장품은 실질적으로 이제 레시피를 가지고 전부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네. 실질적으로 뭐냐면 기본 화장품 바탕 속에 한방을 첨가를 해서 그러니까 한방을 첨가를 해서 만든 화장품이 기존 일반 한방 화장품이다. 그리고 배곡생의 정통 한방 화장품은 뭐냐면 100% 한방 화장품을 가지고 거기에서 뭐다 원료를 추출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한방에 있는 제품을 추출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한약을 다려서 추출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어떤 한방 화장품과의 정성은 비교할 수가 없고 그리고 다려서 추출한 제품이라야만이 거기에서 물질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의 기술과 노하우가 없이는 절대로 만들 수가 없고 또 한방 화장품의 원료 추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상품에 대한 발효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시설을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에서 한방 화장품의 효시는 배곡생밖에 없다는 것은 제가 창업주 회장님부터 해서 20년 전부터 저는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간 이것을 다시 세계에 알게 되겠다 이런 쉽게 말하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상돌에 보면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기, 에너지 이 에너지가 듬뿍 들어있는 이 물질을 이거를 기술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길을 기술로 표현한 게 이 배곡생 그렇죠. 이제 길을 기술로 증명한 기업이 배곡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이제는 과학적인 용어로 뭐다? 이제 또 세계석으로 알려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GW화이트 앱과 함께 우리가 유상정자를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배곡생을 알기 전에는 이 배곡생에서 나온 한방 화장품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어디도 뭐 댕기머리, 생그림, 뭐 태평양화학, LG화학, 옛날에 아무래화식비 뭐 이런 데서도 전부 다 한방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가 뭐 특별할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배곡생을 몸담아서 알면 알수록 얼마나 귀하고 이제 제가 그동안에 홍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에게 주는 메시지나 통화를 하면서 하는 말씀이 여기서 나왔구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원천 기술을 A본에 팔지 않았다는 거 그럼요. 지금 애국자라는 거. 애국기업이라는 거. 그럼요. 창업체 회장님은 위대한 기업인이고 또 마찬가지로 저한테 위대한 유산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소중하게 많은 분들과 그 유산을 안 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정성을 담아가지고 첫 번째는 이제 샴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샤워젤이 또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샤워하실 때 샤워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저도 제일 지금 현재 기대하고 있는 제품이 뭐냐면 이 두 가지 제품인데요. 두 가지 중에 여기에 보면 샴스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튜브형 샴스. 즉 휴대용과 여행용 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근데 비행기 안에 갖고 들어갈 수 있나요? 아 그럼요. 바로 그겁니다. 비행기 안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100ml로 나와있습니다. 기내안으로 갖고 들어갈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아 괜찮나요? 네. 부르지 않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걸 너무 기다렸거든요. 아 네. 바로. 왜냐면 이렇게 기내용으로 갖고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걸 너무 찾았거든요. 조그만 거를. 네. 바로 그겁니다. 휴대용. 그 다음에 여행용으로 샴스와 그 다음에 폼클렌징이 똑같이 지금 현재 100ml로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샴푸와 샤워젤 그 다음에 샴스와 또 폼클렌징이 네 가지 종류의 제품으로서 한 세트로 나와가지고 좀 퀄리티 있게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본 상품이 이렇게 퀄리티 있게 이렇게. 아우 선물용으로 너무 좋겠는데요? 네. 선물용으로서도 너무나 좋고 또 백옥생을 홍보하기도 너무나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딱 보자마자 명품의 이미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이게 묘한 매력이 있고요. 이 여러분들이 올해 이번에 선물용으로는 백옥가족이라면 내가 주인이잖아요. 백옥생의 주인은 저고 모두 왕언니도 자기가 주인이고 모두 주인이잖아요. 주인이기 때문에 이걸로 선물해야 되지 않을까. 아 이번에 설 명절 때 여러분들 백옥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또 상품이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1월 31일까지 신청하시는 분한테는 10개를 주문하시면 덤으로 한 개 더 추가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많은 쉽게 말하면 제품을 통해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정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물세트가 얼마 정도 될까요 이게 가격을 말합니다. 네네네. 지금 이제 가격은 12만원으로 지금 측정이 돼있죠. 12만원. 네. 12만원으로. 여러분 고급지게 선물하는데 12만원은 또 투자하셔야 돼야. 12만원 투자하셔야 돼야. 맞습니다. 12만원에 이제 측정이 돼 가지고 그다음에 각자 판권으로서 또 구매할 수 있게.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판권을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거의 거져주신 거나 마찬가지야. 그때 스탠드코인을 그만큼 또 2천만원 어치 다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거를 판권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로그인 하셔가지고 각자 판권으로 구매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한방바디사종에서 지금 이제 홍보를 본사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10개를 주문하시면 한 개를 더 더물어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고는 언제 된다고 그러죠? 이달 말인가? 아니요. 지금 현재 1월 31일까지 주문하시는 분은 썰 날 전에 택배로 다 배송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출고는 제가 다음 주 25일부터 출고를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비회원도 살 수 있나요? 그럼요. 비회원은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쇼핑몬에 들어가셔서 네. 구매를. 백옥생 쇼핑몰에 들어가서. 네. 맞습니다. 네. 백옥생 쇼핑몰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 화장품 코너에선가 거기서 화장품에서. 네. 화장품에서. 네. 화장품에서. 비회원으로. 네. 비회원으로 누르고 조금만 더 올리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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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비회원. 네. 그 다음에 장바구니 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상품도 보는 것도 있고 다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장분이 담고 다른 상품도 보기. 네. 그 다음에 비회원으로 다 충분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원은 회원가로 하기 때문에 뭐 지사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50%에 살 수 있으니 6만원에 사는 거거든요. 그럼요. 바로 그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그 지사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50% 절반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고요. 또 많은 분들한테 설날 때 선물을 하시더라도 정말 여러분들한테 이 백옥생이라는 제품이 지금 여기 보시면 신스1980이 딱 이렇게 금박으로 새겨져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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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겨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전달하시더라도 퀄리티 있는 제품으로서 소비자분들한테 배국생을 알릴 수 있고 또 뒷면에 이렇게 상세 사용설명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ICA65.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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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시아까지 다. 네. 뒤에 보시면 샴푸라든지 샤워젤 그 다음에 폼클렌징 그 다음에 샴푸에 대한 부분에 사용설명서까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아마 좀 더 고객분들한테 전달할 때 좀 깔끔하고 퀄리티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저는 이거를 우리 젊은이들 네. 그 특히 남녀 젊은 우리 젊은 우리 아들딸들에게 이거는 선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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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그 젊은 애들부터 굉장히 청결해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부인병도 없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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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이 안 생기는 게 이거잖아요. 이거. 지금 샴푸가 어떻게 보면 휴대용과 여행용으로 나옴으로서 특히 우리 가족분들도 어디에 외출하고 나갈 때 이 제품을 휴대하기 너무 좋기 때문에 아마 이 휴대용 이 샴푸가 굉장한 큰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아주 이게 너무 좋거든요. 네. 네. 여러분. 이거 주문하시면 어 이제 이게 뭐지 설 명절에 가장 큰 선물로 네. 가장 소중한 분들에게 이걸 선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가격도 아유 이거 45년 업력에 어? 백옥생 건데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백옥생을 이제 옛날에 그 명성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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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거를 옛날에 쓰셨던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럼요. 지금 누적 고객 1억 명이 넘는 제품이 샴푸입니다. 그렇죠. 제가 홍보하면서 아 샴푸가 이제 쓸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겨서요. 오 그러셨구나. 네. 이제 아마 이 고객만 많이 생겨도 우리 백옥생 가족들은 다 먹고 살고 대한민국도 먹게 살리지 않을까요? 아 그럼요. 네. 전세계 50억 명만 써도. 네. 그죠? 이 샴푸만 써도. 아 그럼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아 진짜 이거 해외에서도 이게 나갔으면 좋겠네요. 아 그럼요. 우리가 이제는 이번 플랫폼이 오픈되면 이제 세트로서 마찬가지로 해외에도 수출하시고 그런 부분을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더 하시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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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